물이 새는 지하창고에서 팔씨름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체육관을 시작한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고마우신 분의 도움으로 지상으로 체육관을 옮겨 이제야 팔씨름 체육관다운 모습을 조금씩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는 2019년 4월 1일 오늘 제 이름과 얼굴이 들어있는 간판을 울리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체육관 간판 시공합니다. 자 드디어 간판으로 올라갑니다. 간판 사장님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진행이 되네요. 드디어 간판 가자! 간판I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